96% 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 중 이 정도는 우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품종에 대한 권한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비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소비하는 딸기 품종은 대부분 일본 것이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가 보유한 딸기 품종은 10개 중 하나가 채 못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이런 국산 품종이 선전을 하면서 15년 새 10중 9개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딸기가 이 정도면 다른 과일은 어떤가 봤더니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해외 품종 점유율이 보시는 대로 압도적이었는데 특히 일본산 품종이 강세였습니다. 사과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 일본산의 대양마로 국산 품종을 개발 그리고 보급했지만 전체 과수농가의 10%도 이 품종을 키우지 않아서 여전히 체면치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일에 주는 로열티를 볼까요. 2010년부터 10여 년 동안 1,400억 원을 지급했는데 반면 같은 기간 국산 품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는 30억 원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종자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질긴 싸움이죠. 그렇다고 소비자가 원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품종만 선택하면 국산 품종은 자취를 감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종자 독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